안녕하세요. 리설 EPS 토픽의 리설입니다. 46과 더 신경 쓰도록 하자. 어휘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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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 그, 물, 통, 발, 통, 발, 통, 발, 집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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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망기, 양망기, 밧줄, 밧줄, 쇠사슬, 쇠사슬, 고리, 고리 닷, 닷 도르레 뜰채 낚시바늘 부자 부자 부표 부표 바늘떼 바늘떼 수중 펌프 수중 펌프 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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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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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상자 스티로폼 상자 미리미리 미리미리 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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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히 단단히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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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키다 제때 제때 갈다 갈다 자,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해 보세요. 자, 먼저 이 비디오를 멈춰보고 스스로 노트에다가 정답을 적어 보세요. 자, 정답을 적으셨습니까? 자, 정답을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통발입니다. 통발. 자, 2번. 2번은 부표. 부표입니다. 부표 또는 부자번이 번석. 부자. 자, 3번. 3번은 집어든. 집어든입니다. 집어든. 자, 4번은 닷. 아시고요. 자, 마지막 5번은 양망기. 양망기입니다. 자, 이것으로 어휘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법이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바이바이.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